조슈에서 요시다 쇼인이 태어난 지 9년 후 조슈의 중심지인 나가토노쿠니아기 성 부근의 마을에서 다카스기 신사쿠가 태어났습니다. 뿐나의 스승과 제자로 깊은 인연을 맺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갈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승인 요시다 쇼인은 개혁의 원동력인 존원양이 사상을 널리 퍼뜨린 인물로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했지만 오히려 존원양이 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제자 다카스기 신사쿠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그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옮겼는데 다카스기 신사쿠와 요시다 쇼인의 만남이 일본의 앞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19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아시아 각국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제대로 된 근대화를 이루기란 어려워서 대부분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혁들 일본 근대사 이야기 주발로 천하를 받고 일어선 다카스기 신사쿠 문혁들 일본 근대사 이야기 주배를 받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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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